인상극장 이거는 인상극장 뭐라고? 아 인상극장? 당 중에 인상극장 인상치세요 인상극장 인상극장 오늘 날씨가 참 덥다 인상극장 아우 뜨거워 택배도 너무 뜨겁다 아우 더워 아우 건이한테 더 인상극장이예요 인상 인상써야돼 인상극장 냄새가 좋네요 여러분 넘어갔어 너 이미 넘어갔어 지금부터 밥을 먹으러 갈건데 우리의 텔레파시가 얼마나 통하는지 한번 정해보도록 합시다 양식 중식 양식 중식 한식 한식 중식으로 가서 제 텔레파시야 이거는 제 텔레파시야 그래서 만약에 안 맞아 셋 둘로 나눠줘 그럼 두 명 밥 못 먹는거 콜 하나 둘 셋 한식 오케이 한식 한식 예쓰 끝났어 끝났어 인생은 빨리 야 이거 찍었어 나 왜 나 카메라 찍고 있어 솔직히 말해 중식 했죠? 아 중식 했죠 중식 야 저희 생만으로 밥만 치겠다 이거 야 밥만 치겠다 이거 형들은 준식을 선택해서 바로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 와우 보리밥 보리보리보 새집을 해 아 우린 잘 먹었는데 형들 뭐 하려나 저기요 뭐예요? 안 먹었죠 제 뻔 아 뭐야 이거 이거 먹을 거 아니죠? 배 거예요 배고프겠다 아 저 지금 생각 좀 해 볼 수 있어요 아 저 진짜 보완식이라고 했거든요 네 보완식은 밥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네? 보완식 아니에요 중식이라고 했잖아요 뭐 먹었어? 뭐 먹었어? 아 우리 여기 가서 고등어랑 숯불대집 우리 고등어? 보리밥 야 눈 돌아가지 말고 침반 다시지 말고 배고프죠? 형 선배 다음에 입김 한 번 더 추진합시다 콜 무조건 콜 무조건 콜 아 콜 이거 비디오 판독 한 번 해 شي 알 aquell 비디오 판독 하는 것도 지금 비디오 판독